안녕하세요. 저는 지우고요. 베리어소 브레이브. 괜찮을 수도 있어요, 베리어소. 브레이브! 베리어소 브레이브입니다. 모인하고 모인 건가요? 무슨 게임 많았는데? 게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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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하면 이것도 오늘 안에 끝날지 이것도 문제야. 왜냐하면 멤버를 워낙에 승부할 것 같아요. 절대 지지 않지.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무슨 게임 하는지 우리 로우가 설명을 해주겠습니다. 오늘 할 게임은 V-IS입니다. 뭘까요? V-IS 정답! VV- VV Nachoadis VV is special. 아 비슷한데 안해요. VV is 섹시. över VV is spicy. VV ist image survival. That's prosaeg. 이미지 게임인데요. 제시어를 듣고, 멤버들의 사람 같현대 Assim буд는 사람을 손으로 가르쳐주면 가장 지목이 많이 된 멤버가 1등으로 돼서 그분이 팀을 짜면 됩니다. 1등이 다 짜는 거예요? 선상? 네, 나눠줄 거예요.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야, 너무 어려운데? 난 다섯 개로 따를게. 자, 에인호가 1등입니다. 왜, 왜, 왜 저예요? 자, 제이콥이 그러면 한번. 아, 처음에 뒤에 무서워 생겼어요. 무섭게 생겼다고. 무섭게 보다 그냥 후! 아, 좀 차갑게 생겼다. 좀 시크하게. 시크하게. 근데 되게 귀엽고 이런 강아지 같은 그런 느낌. 오케이. 되게 시그러워요. 시끄럽다고 하네요. 너 같은 거. 난 나를 사귈래요. 나도 나도 알아. 그거 빼자. 하나, 둘, 셋! 너 왜 안 해? 아니, 저 한 번 하고 있어. 형, 너 뽑았어. 나 제이홉. 빨리 뽑아, 형도 빨리. 난 너. 세이드바 로우 2편씩이네. 왜 로우를 뽑았냐면은. 뭔가 제가 여동생 있다면 로우한테 뭔가 맡길 수 있다. 이런 느낌. 진짜 여동생. 정말 칭찬 아닌가요? 진짜 칭찬이지. 세이드바 한 번 들어볼까요? 전 능력을 많이 봐요. 능력? 가진 게 많아. 다들 마찬가지겠지만, 맡은 일을 조금 책임감 있게 하는 듬직한 사람이 좋을 것 같아서. 그럼 두 분 가위바위보 하시죠. 아, 네. 아는 남친구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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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뭐야? 왜? 세이드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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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거지. 부럽다. 아니, 괜찮아요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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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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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오늘 에이노가 제일 많아요. 에이노가 제일 많아요. 원래 제가 한 번 청소하면은. 진짜 엄청 좀 하다하게 한단 말이에요. 세다, 네다. 여유가 있거나 안 바쁘면은. 이렇게 막 청소를 막 계속 하는 스타일인데. 청소를 좀 몰아서 해요. 아, 나 진짜 건강합니다. 몰아서 하는 스타일. 그럼 에이노가. 에이노 지금 듬표 얻었어요. 청소 얘기하니까 하고 싶은 분 얘기하는데. 우리 지우가 군대를 다녀오면 청소를 일으셨어요. 아, 맞아요. 형들 알죠? 솔직히 내가 청소를 안 했던 거 같지. 아, 맞아요. 요즘 제 방금 봐요? 반마다 해요, 반마다. 난 오히려 군대 갔다 와서 더 안 해요. 아, 그래요? 아, 저는 약간 제 공간을 그냥 더럽게 쓰고. 약간 다들 같이 쓰는 공간을 치우고 있어요. 아, 근데 조선. 방 좀. 어, 미안합니다. 오케이, 다음. 아, 왜? 말싸움이에요? 아니면 뭐예요? 아, 에이노야. 어, 너 질문 너무 노잼인데 이거? 왜요? 재밌는데? 그러면 뭐 다른 거 있어요? 그러면?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소재라고 그러는 거. 아니요, 아니요. 근데 해보자고 재밌을 거 같은데? 쌓인 게 많아서. 이거? 쌓인 게 많아? 쌓인 게 많아? 쌓인 게 많아? 아, 그래? 멤버마다 다 있어? 다 있죠. 큰일 났다. 얘기해보세요, 그럼. 아, 그럼 질문을 하나, 재밌는 거 하나. 혼자 있을 때, 혼재망을 제일 많이 할 거 같은 거야. 무섭 줄 알아? 3등은 A너죠? 어쨌든, 그러면 1등은 A너죠? 상대 3으로 팀을 맞아주세요. 저랑 같이 팀 할 사람이 2명만 뽑고 같이. 저는 지우랑... 제이꼬. 지우랑 제이꼬. 다음의 게임은 우리 좋아 게임이라는 건데 쉽게 생각하면 그 후라이긴 노래예요. 바보 하나 이랬으면 자기가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맞춰서 하면 돼요. 5번을 주워줘요 근데 그 안에 누군가는 튀어나와요 아 맞아요 5번 너무 많고 2번으로 할 때 한 번만 쓸 수 있게 아니 2번 너무 적어 3번 안타 3번 5번 너무 힘들어 아 이거 말하는 거 같아 누군가인 줄 알지? 가위바위보로 성공을 줘가지고 안내매직으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뭐 먼저 할래? 어떡하냐? 형 먼저 할래? 근데 짜지 마세요 무조건 내가 할게 형 아 그리고 그거 하나만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희준인데 만약에 유노가 해 그러면 되지 않아? 아니야 그럼 안돼요 아무나 하는 거잖아요 자기 제션에 맞춰서야 최대한 예를 들어서 키 큰 사람을 했을 때 멀때 하나인데 내가 해야 되는데 갑자기 형이 했어요 X 그러면은 왜요? 아하 아 오늘 끝이 다 잘 아 아 진짜 잘했어 그분 사이에서 못하겠어요 아 내전이랬어 내전인데 우리 팀 와 우리 팀 와요 4대 1 할게 아 잠깐요 4대 1 할게 팀이 안 좋은데요 형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 누가 봐도 나는데 아닌데 내가 봤을 때 우연인데 아 그러니까 게임이 원래 4차가 그래요 게임 4차가 원래 그러니깐 박수 아하하하 귀여움이 하나? 귀여움이 아아아아아아아아 내가 귀여움이지 아하하하 내가 귀여움이잖아 맞아요 누구하고 왜 그런지 안 보여? 이건 둘 다 인정이랬는데 나도 귀여움이지 아아아아 야 너 왜 안 했어? 너도 귀여운데 아니야 너도 귀엽잖아 야 근데 애초에 왜 귀요미 하나로 한거야? 귀요미 이렇게 해야지 저 그렇게 했어요 둘 다 그렇게 했어요 둘 다 그렇게 했어요 둘이 한거지 형 둘이 한거지 나 아까 멘탈 나갔어 무협이 형 키 커요 그래 나 딴 데 가서 멀떼야 지금 대단한 숲이야 여기 진짜로 라인 등로 우리 민아 안 돼? 셋 이거 아닌거잖아 이거 아니 아니지 쉴 수 있는 시간 셋 다 셔터들이 너도 두 턴에 그런거지 자꾸 진상보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내가 다 주고 근데 이게 그거잖아 우리 셋이 같이 얘기하잖아 네? 아니지 여기 한 명만 얘기해야지 한 명만 얘기해야지 지겠다 아유 안 되겠다 야 여기 다 팀 바꿀래요 다시 해도 돼요? 공격? 네 뱅뱅뱅루 라인팅놀이 미남 둘 미남 미남 재 옥 쓰는 이준이 물 grш 자 이제 진 사람이 한번 생각but 저 생각 팀인데 한 번 갈게요 아 예 너무 인식문경이 있나요? 나 뭐 안해요 지금 였는데 이제 1의 2니까 운명에 한팔 합시다 오케이 기린 기린 에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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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에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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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뱃지quito 미브라 섬 은행 terrace aney Med 세 에쩡 리드 문자왜? 문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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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칙콘 1 칙콘 칙콘 에이도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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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자 하나 아 이겼어 너 안했어? 세번이가 사자 했잖아 두 분이가? 나 진장했어 사자는 안했는데 에이도둘 재미있거든 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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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전에 당신들은 우리한테 기운을 안줬어요 줬어 한번? 줬어 아까 슬리프 야 너 표정을 못해 야 너 야 너 어떻게래 너 원래 저렇게 움직여야 돼 원래 솔직히 인정하면 나도 형이 저 팀에서 노후할 수 밖에 한데 하나만 기를 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강아지 하나 둘 오늘 팀이 귀여운 거에 욕심이 많네 일단 조합 게임은 저희 팀이 이긴 겁니다 두번째 게임을 해야 되는데 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 Call you by name 네 이름을 불러가 비밀을 맞추는 거죠 일단 난이도가 어때요? 난이도가 난이도 쉬어 난이도 쉬운데 정답 아 이봐 이보 우리가 먼저 질문을 할게요 직업이 뭡니까? 말하면 되겠냐? 연예인에 대해 형사 캐릭터를 한 거 아니에요? 그런 거 같은데? 실존 인물이에요? 살아있어요 살아있나? 이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? 많지 진짜 많아요 정답도 질문 시간에 하면 되죠 지금 못하죠 바로 터내 벌써 안다고? 김호성? 남자 좋은 질문 이 분이 혹시 영화배우인가요? 맞죠 정답 말하겠습니다 마동석 끝 형사 사실 안 되니까 연예 배우잖아요 야수 아이돌 모델 이런 게 많았다 표정 봐 정답 표정 형사 몇 살이에요? 26살 아니야 왜 아니야? 너는 얘기하면 안 돼 혹시 우리 멤버야? 아니요 그렇게 봐요 아니라고 혹시 우리 중에 한 명인가요? 네 정답 정답 지우 땡 한 번 더 쉬어야 돼 남자야 여자예요? 남자 나이가 혹시 30 30대 이상 이상 30대 이상? 30 넘어 그럴 거예요 유노 이 아까 나 그 이후로 맨날 나갔어 지금 정답 로우 김호성 땡 몇 살이에요? 아 그거 확실히 몰라 저는 아는데 지금 36살인걸요? 확실해요 어 알았어요 정답 일단 제이콥부터 힌트를 준다면 힌트 주면 힌트 주면 개그맨이야 개그맨 형에 맞추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이 정도면 그래도 꽤 큰 힌트 유노 힌트는 가수예요 나 세게 줘도 돼요? 힌트? 안되지 너무 어려운데 이거 호동이가 지금 아예 감을 못 잡았어 만화 만화 나도 그 생각 캐릭터? 해외 파 출신인가요? 아니 아니에요 아니 정답 26살이 있으니까 박희준 아니 근데 방금 회잖아 지우 회잖아 바보 땡 한턴 식으로 에일로 에일로 정답 에이스 땡 어 바보 진게 바보다 그럼 이제 몇 글자에요? 그런게 물어봤어요 둘 글자 하나씩 있고 정답 박희준 남자 개그맨이라니까 서퀴즈 이 사람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? 아 없어요 없어 캐릭터인데 뭐 없어요? 없어요 있었는데? 아니 원래 있었는데 아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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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없어 이 캐릭터의 직업이 뭐에요? 직업 없어 아 직업이야 직업 무지 이어 근데 그게 바뀌네 나 문화기 뭐하냐 얘 직업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왜 갱토발되는거에요? 이제 제이콥으로 제이콥으로 정답 정은 남자 개그맨이라고 그러고 혹시 그 세이트 많이 아니에요 정답 정답 어제부터 말한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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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질문이었잖아 어 질문이 아니 네 제이콥이 다 많이 아니거든요 정답 정답 아 나구나 응 네 어 어 안돼 아 얘 키가 어떻게 돼요? 좀 많이 작아요 형 왜 버려 다 알겠다 정답 짱구 정답 아 어려워 이거 아 무지 맞네 네 대망의 하이라이트 마지막 게임입니다 마지막 게임은 이제 또 저희와 관련된 게임이고 오케이 렛츠고 큰 클론은 2대0인데 1세트 2세트 다 하면은 5대3이어가지고 연결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손 들고 가요 지효 로우 내가 빨랐다 어이구 아이고 지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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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아 지효 지효 로우 포이즈 맞아 우리 형이 형 로우 지효 로우라 빨랐어 지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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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머지 빨랐다 김인모 지효 VB 세뇨리또 제이콥 아 세라큐라 세바 비너스 오우 와 어렵다 아 형 처음 했네 지효 스팟라이트! 에이 너! V.B 소일러! 아아... 와 맞네! 저 양부터 양쪽을 기억날라. 뭐지! 세바우! 플라워! 아 우영이 형! 그러네... 지우! V.B 소일러 킬러? 아아 맞아요. 아 지금 그벨이 형 메달리는 거요? 줄 줄 꼬부꼬리 메달리는 거. 맞죠? 맞죠? 마지막! 세바우! 소일러! 보이지? 어! V.I. You know you know! 나한테 내가 줘요? 그 스팟라이트! 어! 예! 네 몇 대 몇이에요? 우리 이긴 거 같은데 그래도 앞승이지 동점이에요? 마지막 게임 뭐 번호로 하고 싶으면 해도 돼요? 근데 이거 이기면 뭐 있어요? 아니요 아 박수 볼게 박수가 제일 좋아 네 저희가 방금 게임을 했는데 동점이에요 그래서 라스트 승자를 가리는 게임을 할 건데 인물 게임을 저희가 할 겁니다 인물 게임 재밌어요 네 여기 팀에서는 누가 저희 팀에 A로 로그할래? 로그할래? 저희가 한테고리 저희가 정했는데 배우로 정했습니다 뭐야 컴포장 남자 남자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입니다 약간 하이틴부터 시작을 했나요? 그럴 거 같아요 제가 알기로 네 혹시 나이대가 어떻게 돼요? 자세하긴 모르는데 서른.. 좀 되잖아요 서른 정도요? 서른 네네 아 목맥해요 키가 큰가요? 엄청 큰 편은 아닌 거 같아요 아 네 데뷔한 지 한 몇 년 정도 됐을까요? 처음 알게 된 게 한 7년 전? 6년 전? 네 오케이 배우 이외에 음악 활동을 좀 하셨나요? 어 아니 편도 좀 많이 받으셨나요? 네 상도 좀 받았어요 그래요 잘생긴 탑스타 탑스비 아는 그라마 아니에요? 하하하 잘생긴 아니요 정답 네 이종섭 아 갑자기요 대표작의 직업이 뭐예요? 조금만 고민 좀 해볼게 음 대답해줘야 될까? 어 내가 최근에 본 작품에서는 지망생 그러니까 어떤 지망생? 그냥 지망생 그냥 지망생 오케이 나도 그렇게 할게 재호 지망생 뭐 아이돌 지망생 공무원 지망생 지망생 아 오케이 난 사람이라고 할 거야 이번에 키가 어떻게 되시죠? 대충 180 넘는 거 같아요 아 오케이 몇 살 쯤 되는 거 같아요? 몇 살인데 한 60대시지 않나요? 60대 뭐 그 이상 60 네 정확한 나이는 모르는데 그 정도 돼요 보이십니다 어렵다 당황했어 당황했어 질문 전에 정리해보면 남자고 30대고 키는 180 이상 또 상도 많이 받으셨어 그리고 지망생 뭔 지망생이지? 무슨 지망생이에요? 모델? 성이 2호 이상 아니요 아 네 오케이 우리가 힌트 하나씩 더 줄까요? 그럴까요? 형이 좀 쌤거 줘요 나왔어요 대송적인 거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시리즈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래서 막 한 거야 복고풍이 뭐였죠? 네? 복고풍 1988 했나? 1988 네 나왔었어요 꽤 최근에 완전 커 이거 되게 미국에서 큰 시상식에서 상 받았어요 미국에서요? 네 이게 더 크지 아 몰라 정답! 모르겠다 정답 조여정 뭐? 땡! 아! 기억났어요 장기용 땡! 모델 충분히 이렇게 도달할 수 있지 않아요? 성화를 모르겠네 막 던져 막 김씨 박씨 강씨 왕씨 아 정답 이 여장 선생님 땡! 정답 윤여장 선생님 그래 아 형님 찍었잖아 게임을 해봤는데요 제가 사과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어요 난 사실 이런 게임 좋아하잖아요 은행키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나중에 또 하고 싶은데 어땠어요? 재밌었어요? 재밌었어요?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맞춰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또 다음 컨텐츠는 더 재밌는 그런 컨텐츠로 돌아올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뷰러 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 그럼 그 사람은 뭐 한국사람이에요? 외국사람이에요? 한국사람이에요 한국사람이에요 박기준이에요 대한 구성 한국사람이에요 한국사람이에요